고양이 저금통을 한 번 가지고 놀아볼까요 여러분 진짜? 고양이 저금통을 가지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양이 저금통은 과연 어떤 걸까요? 이거 옛날에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고양이 저금통 과연 어떤 건지 한번 봐야겠어 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저금통을 뜯어볼게요 여러분들 고양이 저금통이에요 고양이 저금통 아 맞다 근데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이거 포장 이렇게 돼있나 봐요 이 고양이 저금통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이게 설명서 같은데 일본어로 쓰여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고요 들어있는 건 이게 끝입니다 들어있는 건 일단 이게 끝이에요 그냥 이렇게만 있어요 이렇게만 있고 여기 열면은 여기 안에 고양이가 있겠죠? 열려라 오픈가 또 안녕 저 고양이에요 고양이 안녕하세요 고양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거 고양이에요 안녕 신가들아 안녕 고양이 고양이 그런데 이거 도라이버 가져가야겠다 도라이버좀 가져올께요 잠시만요 도라이버 나와봐 도라이버 나와봐 도라이버 있어 도라이버 있어 좀 힘들었을지 드라이버 가져왔습니다 드라이버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드라이버, 드라이버? 이름 잘 몰라 솔직히 관심이 없어서 어? 어떻게 열지? 응? 응? 열리..열..열리는거 맞니? 열..열리는거.. 맞니? 열려봐 기분 탓인가? 열리는거 같지가 않아 드라이버인가? 열리는거 같지가 않아 열리는거 같지가 않아 친구야 너 왜그래 왜 안열려 응? 저기요 저기요 고양이 친구 어머 고양이 친구 왜이래 고양아 고양아 여기에 돈 올려볼게 그냥 엄마 지갑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지갑을 가져왔어요 동전을 뺏어 쓰기 위해서죠 저금할거에요 엄마 돈으로 머리가 떴다구요? 뒷머리 떴어? 헉? 진짜네 오마이갓 여기다가 올리면 되는건데 야! 고양아 돈 가져가봐 역시 아직은 가져가지 않네요 아직은 안가져가는디 아 아 전원을 켰는디 오 이 도라이버가 아닌가? 야 이거 열어야되는데 오 오 이 도라이버가 다른걸로 가져올게 시계방향으로 돌렸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거 나 부실거 같애 힘주다가 이거 안 맞는거 같애 이거 말고 다른거 없애 다른거? 뭐 어 아 뭐해 아 됐다 새로운거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더 얇은걸로 이거 그냥 이거였네 이거였어 이거 열린다 열린다 아 열리네 아 열린다 열린다 후 열렸다 유후 유후 와 됐다 열렸다 오호 여기다가 건전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건전지는 제가 아주 많거든요 집에 일단 모든 건전지는 다 가져왔는데 왠지 니가 좋던데 아니구나 절대 안들어가는 애 이 건전지를 써야겠구만 홈플러스 에 더 썼지요 잘 썼지 모르지 마 좋아 됐고 자 이제 한번 자 해볼까 이제 넣어보자 여기 맞지 우와 됐다 딱 들어가 딱 들어가 잠깐 오프 오 됐다 들어갔어 오 건전지도 들어갔어 건전지도 들어갔어 고양이 저금통 어떤걸까 오 고양이 저금통 신기하다 나 이거 처음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요 이거 인터넷에서 샀어요 자 됐다 안녕 안녕 자 전원을 켰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전원을 켰는데 전원을 켰어요 자 한번 이 고양이를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한번 봐보세요 동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을 한번 넣어볼게요 야 마이크 좀 저리 좀 안보이는 곳에 사라져주고 자 고양아 일단 10원 먹어봐 자 10원 먹어봐 뱅 으 dum 굿 헉 어 오 오마나 오마나 왠 가져가질 못해 야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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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하하핫하핫하핫하핫하핫하핫하 가져가라고오 뭐하냐고오 500원짜리 줘? 가져가! 오! 가져갔다! 가져가! 또 가져가! 가져가! 안녕! 오! 또 가져갔어! 또 가져가! 그니까 100원짜리랑 500원짜리만 가져가 야, 10원짜리 다시 가져가 봐 10원짜리야 10원짜리 10원짜리야 이번에 가져가! 오! 가져갔다! 가져가! 밥 줄게 오! 가져 가져가! 계속 가져가! 밥 줄게 오! 완전 신기해! 가져가! 돈 많이 쌓인 것 같애! 야, 고양이들지다! 고양이들지! 여러개? 여러개도 될라나? 여러개도 넣어줄까? 한번 탑을 쌓아볼까? 야, 가져가! 이거 좀 밀 것 같은데? 오! 여러개도 해! 여러개도 가져가! 그렇다면 더! 더! 어! 100원짜리가 이제 없는데? 100원짜리가 이제 없는데? 100원짜리가 이제 없는데? 그렇다면 1000원짜리를 접어보자 1000원짜리를 접어봅시다 1000원짜리를 너 1000원도 가져가니? 너 1000원도 먹는 애니? 너 1000원도 가져가는지 볼거야 1000원은 거부하는데요? 1000원은 거부하는데? 다시 다시 이거 1000원은 거부해 가져가! 와! 1000원! 1000원은 안가져가 어! 가져간다! 아! 1000원 안가져간다! 1000원 안가져가 1000원 안가져가 1000원 안가져가 1000원 안가져간다 그렇다면 탑을 쌓아서 한번 많은 돈을 가져가보게 해야겠어 이번에도 50원과 100원과 500원을 넣어서 한 번에 가져가 100원 안가져가 아! 안가져간다! 오! 야! 다 가져갔다! 어! 너 고장났니? 야 애기야 돈이 꽉 찼나 봐 어! 돈이 꽉 찼어! 돈이 없어! 자! 이제 여러분 여기가 다 됐으면 전원을 꺼주시고 이렇게 뒤를 돌리시면 여기에 이상한 구멍이 있어요 이거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뚜껑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어주시면 어! 닫혔나? 닫아야 반대방향으로 열어서 열려야 되는데 열려봐 야! 야! 이게 잠그는 방향인데 야! 뭐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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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어머나 얘 돈 먹었다! 얘 돈 먹었다! 내 돈 먹었다! 야! 해쳐! 내 돈 먹었다니까 지금 그리고 얘 지금 돈 먹었어요 야! 야! 얘 돈 먹었어! 얘 돈 먹었다니까 얘? 얘 이거 못 뺀다! 야! 야 이거 못 빼잖아! 잠깐만요 여러분 얘 돈 먹었어요 돈 야! 야! 어떡해! 야 돈 먹었어! 야! 뱉어! 내 돈이야 이거 엄마꺼란 말이야! 야! 이거 엄마꺼야! 뱉어! 야! 이렇게 여는 거 맞는지 야 돈 뺐다 야! 어! 빠졌다 자 이렇게 열면은 아주 멋진 멋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열렸는데요 여기서 돈을 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두요 왜 열었니나 이거 돈 안빠지면 돈이 이상하게 빠지는데 돈이 위에서 빠지는데요 여러분 저금 한 거 맞겠죠 저? 나 이거 저금 한 거 맞겠죠? 야 저금 한 거 맞는지 야! 어 나온다! 어 나온다! 야 돈. 돈 비 cautious 야 돈. 돈 나와라. 야! 돈. 돈. 여리에야. 야. 야. 얘. 돈이 안나오는데요? 야! 씨. 얘. 씨. 얘. 나와봐 돈 나와봐 사기꾼 사기꾼아 사기꾼아 강제로 뺀다 돈 내놔 강제로 뺄거야 사기꾼같은 이라고 사기꾼같은 이라고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돈 먹고 안줘요 돈 먹고 안주거든요 야 야 야 돈 내놔 진짜 안줘 야 여러분 진짜 큰일 났어요 돈 안줘요 어 됐다 드디어 다 받았네 아 얘 진짜 사기꾼 됐다 다시 한번 적음해볼까 됐다 어 야 돈 더 있는데 돈 더 있지 너 돈 더 가지고 있지 내놔 아 됐다 한번 다시 안녕 고양아 이번에 한번의 돈을 많이 넣어볼게 음 많이 넣어봐야겠어요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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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가져가봐 자 과연 이 많은걸 가져갈까 오 야 한번 많이 가져가긴 하네 많이 가져가네 그렇구나 너 근데 얘 근데 좀 이상해요 얘 저금을 어디다 하는지 모르겠어 야 너 어디다 하니 저금 저금 하는거 맞니 얘기야 야 얘기야 얘기야 너 저금 어디다 해 고향아 너 그냥 니 몸 너 겨드랑이에 껴놨는데 여보 얘 겨드랑이에 껴놨어요 잘봐요 얘 지금 보니까 겨드랑이에 껴놨어 딱 봐요 여러분 얘 진짜 사기꾼이거든요 얘 진짜 사기꾼인데 진짜 사기꾼인데 겨드랑이에 껴놨거든요 돈 얘 진짜 지금 겨드랑이에 껴놨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안보일진 안보이는거 같긴 한데 겨드랑이에 돈 껴놨어요 진짜 겨드랑이에 돈 껴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보이세요? 진짜 겨드랑이에 돈 껴놨다니까 내 돈 야 어떡해? 개자식이 욕심만 많아가지고 욕심만 많아가지고 여기도 가져가 오오 돈도 안먹네 얜 사기꾼이다 얜 사기꾼이 틀림없다 얜 사기꾼이 틀림없어 얜 사기꾼이 틀림없다 얜 사기꾼이 틀림없다 얜 얜 얜 진짜 사기꾼이 틀림없어 오 오 돈 너머진다 오 돈 떨어진다 도나 터러진다 여기서는 돈이 안나온다 이거 왜있는걸까요 여기 왜있는걸까요 이거 왜있지? 어 여기서 떨어졌어 흔드니까 됐다 고양이 저금통으로 놀기는 여기까지인가? 고양이 저금통 재밌네 고양이 저금통 어때요? 되게 재밌는데? 얘가 얘가지고 자주 놀아야겠어 이거 얘가지고 자주 놀아야겠어 아하 고양이 저금통 고장났다 얘 얘 고장났다 얘 고장났다 얘 고개를 안닿는다 어떡하지? 안녕 됐다 숨었다 고개를 닫았습니다 이게 바로 고양이 저금통이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보신 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가격이 얼마냐면 18,000원에 산거 같아요 만얼마에 샀어요 하여튼 고양이 저금통이었어요 감사합니다 anta lle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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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